다음 문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참 국어 실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1번 보시면 화재 등으로 구조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개선되었을 경우 개선됐다고 했습니다. 화재 등으로 구조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개선된 경우는 굳이 안전진단의 안전성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없겠죠. 내력이 개선되었는데 2번 보시면 구조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지진 동해, 부동침화 등으로 균열, 비틀림 등이 발생했을 때 해야 되겠죠. 안전진단을. 3번 구조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 골착, 항타작업 등으로 인한 치마나 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 위험이 예상될 때 안전전검을 해야 되겠죠. 4번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적설, 풍압 또는 그 밖의 부과된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번은 보시면 화재 등으로 구조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개선되었을 때는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1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다음 문제입니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전기점검 중에 일상점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이요. 태양광발전시스템 점검 중 일상점검입니다. 유관점검이 되겠죠. 1번 이상 상태를 발견한 경우에 배전법 문을 열고 이상점검을 확인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2번 원칙적으로 정전을 시켜놓고 무전한 상태에서 기계의 이상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기기를 분리하여 점검한다. 틀렸죠. 일상점검, 유관점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전시키는 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주로 점검자의 감각을 통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상한 소리, 냄새, 손상 등을 점검 항목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맞는 얘기죠. 4번 이상 상태가 직접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전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상 상태의 내용을 정기점검 시에 참고로 하러 활용한다. 그래서 일상점검은 유관점검입니다. 유관점검이기 때문에 정전은 틀린 얘기다.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인버터의 이상신호 조치 방법 중에 태양전지의 전압이 과전압일 경우 조치사항은 태양전지 전압이 과전압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점검을 해야 되겠죠. 점검을 하고 5분 후에 재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태양전지 전압 점검 후 정상시의 5분 후에 재가동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태양전지 과전압, 태양전지의 과전압인 경우에는 태양전지 전압 점검 후에 5분 후에 재가동이 정답입니다. 이런 부분 주의있게 잘 보셔야 됩니다. 조치사항을 주의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태양광발전 모듈에서 플라스틱 등 특정한 용도로 적용할 때 그 사용용도의 적합성 여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의 가연성을 시험하는 양치나 물었습니다. 이건 문제의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연성이면 어떤 걸 시험을 해야 되냐면 만성시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만현성 시험입니다. 만현성 시험기로 가연성을 시험을 합니다. 가연성 시험을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만현성 시험기로 가연성을 시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절염보호구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사용전압이 300V를 초과하고 교류 600V 또는 직류 750V 이하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고무장부의 종별로 옳은 것은 A종이죠. 300V, 600V, 750V는 A종. 틀리시면 안됩니다. 이런 부분. 가끔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300, 600, 750V는 A, 600, 750V, 3,500V는 B, 3,500V 초과 7,000V까지는 C종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편이니까 외우셔야 됩니다.